정몽규 회장님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 자료를 보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공정했느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혹시 불공정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향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자료 주셔서 설명하시면 더 이상 여기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라고 판단을 물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자료 제출을 거의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은 설명 영역입니다 입증 가능한 그렇다면 최종 후보자 3인의 평가에 대해서 정성지표, 정량지표로 구분된 점수표, 회의로 채점 결과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 최종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왜 모르십니까? 본 적 없으세요?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나눠진 점수표, 회의로 채점 결과 보신 적 없습니까? 그 뭐 의원님께서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니 아니요 설명하지 마시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없어요 있어요? 뭐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지만 안 좋습니다 있으면 오후에까지 받아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요즘 동네에서 뭐 하나 하려면 이거 인사 문제예요 회장님 인사 문제입니다 감독을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 놓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인사 비리, 인사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채점 결과를 못 주겠대요 황당합니다 또 저희 의원실을 요구한 것들에서 못 받은 게 많은데 박주호 선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게 묻겠습니다 기록이나 점수 서술로 기재된 채점표를 남기거나 협회에 제출 혹은 제공한 적 있습니까? 제시마 씨 감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의 과정은 제출을 했습니다 아 제출을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4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선임 일정 서류 제출 기준 평가 이게 3월 12일이거든요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달라고 했습니다 했다고 했길래 지금 박주호 선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 충분한 정보가 있겠네요 하지만 또 요구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출하고 설명이 다 됐으면 이 자리까지 안 오셨어도 될 문제인데 지금 기초적인 자료를 뭐 때문인지 저를 비롯해 많은 축구팬들은 불공정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정혜성 정강위원장과 그 밑에 보면 임생, 나중에 위임받은 정강위원장의 평가표가 되어 있는데 이 평가표를 한번 보십시오 ppt 보고를 보면 우측 하단 밑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면담의 분위기가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런 매우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었다는 분위기 평가가 어떤 감독을 선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성지표, 정량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보여주게 되면 축구팬들은 훨씬 더 의아하게 될 겁니다 그 뒤에도 ppt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으로 있다고 하길래 제가 요구했더니 ppt 한 장을 달랑 보냈는데요 요즘 중학생 축구팬도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전력과 전술을 비교한 평가표를 각각 개인 후보당 a4 5장은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사후적으로라도 저한테 만들어 제출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 보고서에 ppt 한 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모임이나 요즘 동아리 모임에도 정관이 확실해요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임해도 됩니까? 그 뭐 병행한다기보다는 겸임해도 됩니까라는 정관에 써있는 용어로 물었는데 말씀 바꾸지 마십시오 겸임해도 됩니까? 안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나름의 동네 개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겸임을 하면서 정관을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거쳤습니까? 이사회 결의? 회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상 이사회 결의는 선임한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후 추인받습니다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있습니까? 네 남아있습니까? 홍목무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사항 어디에도 임세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거로 아니요 아니요 이사회 전력강화위원회 말고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의 위배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다 모든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관을 협회 스스로 만들어놨으면서도 위배하면서까지 약간의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6월 27일 정몽규 회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 명단도 보고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사임하거든요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한 그대로고요 제가 절차적인 거 그러니까 두 외국인 감독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담 일정까지 계속 만들어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사임했잖아요 저도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정성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약간 설명 네 여기서 인사 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발병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